161번부터 360번까지는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 다음은 보기입니다. 책상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? 1번 가방이 있습니다. 2번 컴퓨터가 있습니다. 3번 전화가 있습니다. 4번 책이 있습니다. 정답은 3번입니다. 181번 문제입니다. 이 여자는 지금 무엇을 합니까? 1번 집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. 2번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. 3번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고 있습니다. 4번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. 181번 문제입니다. 이 여자는 지금 무엇을 합니까? 1번 집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. 2번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. 3번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고 있습니다. 4번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. 182번 문제입니다. 182번 문제입니다. 이 여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? 이 여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? 1번 머리를 감고 있습니다. 2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. 3번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. 3번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. 4번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. 183번 문제입니다. 이 여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? 1번 머리를 감고 있습니다. 2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. 3번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. 4번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. 184번 문제입니다. 이 여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? 1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. 2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. 3번 연필을 사고 있습니다. 4번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. 184번 문제입니다. 이 여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? 1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. 2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. 3번 연필을 사고 있습니다. 4번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. 184번 문제입니다.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? 1번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. 2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. 3번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. 4번 차를 주차하고 있습니다. 185번 문제입니다.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? 1번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. 2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. 3번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. 4번 차를 주차하고 있습니다. 186번 문제입니다.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? 1번 일을 하고 있습니다. 2번 잠을 자고 있습니다. 3번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. 4번 심문을 보고 있습니다. 4번 심문을 보고 있습니다. 186번 문제입니다.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? 1번 일을 하고 있습니다. 2번 잠을 자고 있습니다. 2번 잠을 자고 있습니다. 3번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. 4번 심문을 보고 있습니다. 187번 문제입니다.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? 1번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. 2번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. 3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. 4번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. 187번 문제입니다.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? 1번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. 2번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. 3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. 4번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. 188번 문제입니다.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? 1번 물건을 사고 있습니다. 2번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. 3번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. 4번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. 188번 문제입니다.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? 1번 물건을 사고 있습니다. 2번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. 3번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. 4번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. 189번 문제입니다.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? 1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. 2번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. 3번 침문을 보고 있습니다. 4번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. 4번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. 189번 문제입니다.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? 1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. 2번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. 3번 침문을 보고 있습니다. 4번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. 4번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. 190번 문제입니다.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? 1번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. 2번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. 3번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. 4번 컴퓨터를 만들고 있습니다. 190번 문제입니다.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? 1번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. 2번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. 3번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. 4번 컴퓨터를 만들고 있습니다. 4번 판 pronto 3번 배고프 7번 마침부터 3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